투데이 마감시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2140선 이상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2141선 그리고 코스탁이 조금씩 조금씩 670선에서 물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665.86포인트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지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죠 서상영 팀장과 김세훈 연구원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세훈 연구원도 어서 오세요 오늘 시장부터 한번 보시죠 네 오늘 글로벌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광망세가 좀 짙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11월 중순으로 예상되고 있었던 미중 무역 협상 서명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이 때문에 이유인데 불확실성은 장소와 시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소로는 미국의 일단 알라스카, 아이오와 하와이, 미국에 있는 주들이죠 이 지역들을 제시했지만 중국 측에서는 미국에서 하질 원하지 않다고 이렇게 하면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나왔던 그런 지역들이 그리스, 싱가포르, 런던 등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언론들은 런던에 조금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기로는 어제 나왔던 소식이죠 12월로도 연기될 수 있다 이런 부정적인 소식이 나왔는데 아직은 노이즈 같습니다 고위급 인사에서 이렇게 확인이 되지 않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도 부정적인 노이즈가 나왔는데 이번 주 초에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소식 노이즈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매물은 좀 제한적인 흐름입니다 이유는 아직 무역 합의가 조금 가능하다고 시장이 보는 것 같은데 이번 주 초 FT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이 부과하고 있는 관세 중 일부를 철회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만약 이 철회가 실제로 인원이 되고 있다면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큰 협정을 위한 그런 연기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짧게 오늘 저녁에 지켜봐야 될 경제지표에서 정리를 해주시죠 오늘 저녁에 주목해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BOE의 통화정책의 결과 두 번째는 독일의 9월달 산업생산 세 번째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BOE의 통화정책 스탠스는 지난 번과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독일의 산업생산은 어제 발표된 공장 수주가 호조를 보였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면 조금 양호하게 발표될 것 같습니다 이 양호한 폭이 얼마나 클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마지막으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있는데 주목해야 될 기업들이 디즈니, 카디널 헬스, 조에티스, 북킹닷컴 이 정도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킹닷컴과 디즈니가 눈에 보이네요 실적과 그리고 지표들에 대한 점검은 오늘도 지속적으로 이어져야겠네요 자 조금 더 시장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팀장님, 어제와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게 있나요 혹시? 다른 건 없죠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1차 서명하는 건 당연하게 하는 건데 이거보다도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그 다음에 보도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난 9월 달에 관세 발휘한 부분 관세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12월 15일 날 정말 추가 관세를 할 거냐 이 부분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연말 쇼핑 시즌에 직격탄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거기 소비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? 어 소비자들이 대부분이죠 그 다음에 지난번 9월 1일 날 했던 건 의류나 신발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12월 달에는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라서 만약에 여기에서 연기를 해주면 그나마 좀 이제 물론 이제 이게 무역협상의 시청자분들도 그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뭐냐면 이 무역협상에서 이게 타결이 되고 말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냐면 관세 처리가 돼야 돼요 네 그때 만약에 뭐 뭐라 드라마틱한 그런 협상이 이뤄졌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그러려면 관세가 철폐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관세가 왜 중요하냐면 이 관세로 인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는 게 미국 기업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걸로 인해서 실적이 계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나중에 가서는 이걸로 인해서 일단 뭐 실업률이나 이런 것들이 치고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만약에 이제 실적이 계속적으로 둔화되어 버리면 시장은 뭐 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실적이 개선이 되고는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선이 되고 있는데 개선폭이 저조해요 네 그러니까 지난 7월 26일 날 12개월 포워드 영업이익 자체가 150조를 찍고 그 다음에 지금 한 달 반 거의 두 달이 넘었는데 지금도 아직도 157조 그러니까 거의 올라가는 게 스물스물스물 올라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치더라도 바닥을 확인했다는 것 때문에 8월 종순 이후에 우리나라 주시장이 10% 넘게 강세를 좀 보였던 점이 특징이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미국도 어닝 서프라이즈율이 상당히 높긴 해요 76%라 되니까 우리는 한 50%밖에 안 되지만 그 76%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 원래 얘네들 금융위기 이후에 되게 낮게 하면서 대충 한 75% 내외에 70에서 75% 정도 내외에 서프라이즈율을 항상 기록했었거든요 그렇죠 워낙 엄청 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미국 엄청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서프라이즈율은 되게 높긴 하지만 관세의 발효 때문에 기업이익 자체가 YY로 전년 대비 2.7%로 현재 3분기도 돌아돼 있는 사항 뭐 그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잖아요 부담이네요 이제 펀드멘탈의 밸리에이션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밸리에이션 자체가 이제 상당히 부담스러운 모습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시장은 또 거기에다가 최근 들어 상승을 이끌었던 게 결국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거기다가 그 미국이 사상 최고치를 딱 경신했던 그날이 뉴스가 뭐였냐면 관세철에 그 기존에 부과되어 있던 지난 9월 달에 있었던 관세를 처리하냐 뭐 이런 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사상 최고치 딱 찍었고 그 다음날 뭐 아닐 수 있다 하면서 쓱 빠졌다가 최근 들어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런 모습이거든요 관세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움직이는 거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런 흐름을 좀 보이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여기에서 상승모멘턴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전체적인 일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주면 뭐 전체적으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올라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도 뭐 평가자 밸류에이션 자체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높이가 아니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그 틈을 이용을 해서 대체적으로 종목별 차별화 어저께 같은 경우에 뜬금없이 막 내수주가 뛰고 올라가고 뭐 오늘 같은 경우 보험주하고 통신주가 또 지고 올라가고 막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뭐 하루가 아니라 이틀 삼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루 만에 훅훅 바뀌니까 사람들이 대응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증 씨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증 씨도 뭐 전반적으로 3천 이상 올라갔다가 거기는 살짝 조정을 받긴 했는데 거래 대금 대체가 확 줄었어요 사실 관망하고 있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줘야만이 좀 반등을 할 요인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부담스럽고 아마 오늘도 오늘도 계속 이런 식의 움직임이 계속 이어져 왔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변화를 보이기보다는 종목별로 그냥 외국인하고 기관이 손매수한 업종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라가고 뭐 양쪽이 또 파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빠지고 결국은 유동성이 좀 많이 안 들어와 있는데 유동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엄청나게 지금 시세가 나고 있다는 얘기네요 참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수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 시장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수급이 몰리는 쪽은 일단 그래도 시세가 상당해요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영주 쪽에 수급이 몰리면 지수도 같이 움직이는 거고 이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네요 아무튼 지금 구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관세 철폐라는 부분의 이슈다 소식이다 그렇게 좀 얘기하는데 그건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현재 코스피는요 2141.04에서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0.15% 정도의 하락 움직임이 집계되고 있고요 자 코스탁은 잠깐 볼까요 0.56%의 하락입니다 3.76포인트 정도의 약세로 665.92의 움직임이 집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현재 동시효과 상황에서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도록 하죠 외인들의 3점 매도는 이유가 있나요?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일단 앞서서 이제 5만 3,500원을 뚫기에는 또 여러 상황들을 봐야 되는 앞서 전략이 있었어요 김충달 전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은 일때 또 다시 한번 옵션 만기 구간으로 좀 들어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의 속도 조절이나 삼성전자를 통해서 지금 지수 조절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쉽지가 않네요 현재 5만 2,700원권의 움직임이 동시효과 상황에서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면 다시 보험주 쪽의 움직임이 있고요 그리고 뭐 오늘 오랜만에 항공주 보는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도 상승세 소비주들의 움직임이 어제에서 오늘도 괜찮은 흐름이고요 특히 통신주들도 오늘 LG유플러스, SK텔레콤 모두 상승률 상위 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게 거래소에서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먼저 내일장에 투자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